여러분 안녕하세요. assalamualaikum. 우리 1과부터 4과 열심히 복습하셨나요? 제가 최소한 한 강의당 5번씩 보라고 하셨죠? 꼭 그렇게 보셔야만 이제 본강 편안하게 그리고 자기 발전된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꼭 안 보신 분들은 1과에서 4과는 꼭 복습하고 오시도록 하세요.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1강에서 배웠어요. 아랍어 인사 간단하게. 안녕하세요. 무슨 뜻? 어떻게 아랍어 발음했죠? assalamualaikum. assalamualaikum. 저희 이제 본강은요. 항상 교과서에 있는 본문에 관련된 단어, 세 단어,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발음 읽어드릴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본문에 관련된 문법이나 표현들 한번 짚어드리고요. 그 교과서 보면 그 강에 있으면 맨 뒷부분에 이제 문법 및 표현이 있어요. 거기 관련된 문법 표현 알려드리고요. 그리고 본문 마지막으로